저는 예수님의 원육성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원육성을 보고 예수님을 그냥 인간 중에서 가장 로고스 천명 본성을 잘 구현한 하나님을 정말 잘 이해한 보이지 않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로고스를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로고스가 있다고 말해도 돼요. 하나님 안에 로고스가 있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름으로써 구현하면 우리도 성자가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 이런 분들 놀라실 거예요. 좀 연력의 천주교 신부님 중에도 이런 얘기 뭔가 선을 조금 넘은 것 같으면 뉘에이지다 하면서 공격하시는 분 봤어요. 아무데나 그냥 뉘에이지 갔다고 범신론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범신론이 아니라 지금 신은 한 분 뿐이라는 거예요. 신이 한 분 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에 동등한 자녀고 우리 안에 그 신이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신이라는 게 아니라. 비슷한 말인데 다르죠. 나도 신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신은 우지 한 분 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도 다 그분의 신성의 가뭄에서 나온 거고 각자대로 자기 본성을 이해한 만큼 자기 양심을 구현한 만큼 우리가 여러 종교의 모습도 갖추게 됐고 각 문화권마다 다양한 양심의 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그걸 통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안목으로는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도퇴됩니다. 그런 발상들을 계속 갖고 계시면 90대에는요. 그 문화권 안에서만 떠드니까 괜찮아요. 근데 다른 문화들이랑 자꾸 이렇게 만나면요. 왕따 당하는 소리죠. 다른 문화 전혀 이해 못 하니까요. 본성이 자기한테만 있는 줄 아는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하고 좀 얘기하다 대화가 좀 통하면 어 당신도 본성이 있네 이러면 다 있지 지금 어 나는 우리 교회 사람들만 본성이 있는 줄 알아 이런 소리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만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만 로고스가 있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만 본성이 있다. 하느님의 어떤 명령이 나한테만 내려와 있다. 우리한테만 있다. 다른 존재들한테는 없을 것이다. 이런 발상 자체가 하느님을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하느님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두에게 임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데 무슨 수로 무슨 재주로 여러분이 밥을 먹고 눈을 뜨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느님을 모르신다니까요. 하느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하느님이 강림하면 더 좋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발상부터가 얼마나 하느님에 대해 무지한 겁니까? 우리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저는 충격적인 겁니다. 성령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은 어디서 나오는 소리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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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